한달안에 한달안에? 일단 목표를 한달만 하고 한달만 하고 왜 이번 학기 끝났잖아요 31일날 그날은 명동팀 마지막 수업이니까 수업 끝나면 그날 콘서트 먹으러 왔고 인물값을 받고 오, 좋죠 그날을 나간 날로 나가서 연락 달리게 그때쯤 되면 다들 하나 이상씩은 나오겠다고 안그래도 그때 카라님이 구로마불법 게임하자고 하셔가지고 그니까 저번에 못하셔가지고 너무 실망하신 것 같아요 다들 지금 막 장면도 막 면 잡고 형태 잡고 그 가운데 지금 변심이 없으니까 귀 귀만 돼도 파일이 끝났습니다 하고 우일샘만 귀는 하나만으로 포기잖아 이게 네 그럼 얼굴 하나가 벌써 두 개씩 나오니까 아이고 징그러워 근데 그 얼굴이 지금 12개예요 그럼 24개를 갈고 있잖아 어린이 징그러워 귀 모양도 다 틀리기 때문에 하니 그런 사람들 하니 오 욕 고맙다 심지어 감사합니다.